완도 존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시가 완도 존버 기호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석벌낙지 낙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벌낙지가 20마리 7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소입니다. 드디어 중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중대먹갈치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죠. 4분의 1에 9마리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대먹갈치. 정말 싱싱하고 정말 좋은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요. 정말 제가 더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냐 고객님들 더 잘할 것입니다. 이 손도 때문에 드시는 건데요. 목포생물참조기 맞고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생물참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도 때문에 드시는 바라조기를 꼭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심미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가는 이심미병어고요. 재수용 가능하고 핵감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심미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신선도 좋은 걸로 이심미병어를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칠을 갖고 옵니다. 저희가 풀칠을 경매받을 때 기존보다 큰 걸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정말 많은데요.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합니다. 반상자의 마흔말이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완도 매생이입니다. 완도 철매생이고요. 다섯 재기, 열 재기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굴하고 매생이, 그 다음에 양식굴하고 매생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요. 1kg, 2kg씩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완도 문어입니다. 완도 돌 문어는 지금 계속적으로 경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꼬명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국내에서 새 꼬명 3kg씩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영양식굴하고 자연산굴하고 나눠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해제 감태입니다. 3kg, 5kg, 10kg 다이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가리비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가리비 3kg, 6kg, 그 다음에 뿔소라입니다. 국내산 뿔소라. 그 다음에 반건조 갈지포는 대사이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판매합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핵육젓입니다. 육젓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젓입니다. 추전, 3kg씩 당겨져 있고, 신화산 추전, 3kg, 그 다음에 북새오젓입니다. 3kg, 6kg씩 당겨져 있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속젓하고 오징어젓, 그 다음에 갈치속젓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통이 아닌 엄물봉지로 가고 있습니다. 4kg가 싸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전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새산이라 맛이 좋고요. 부새보리굴비 판매합니다. 언산일은 쪽산입니다. 가구운영광에서요. 안녕하세요. 완도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싱싱한 바라조기를 갖고 왔는데요. 바라조기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손도가 굉장히 좋은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은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풀치의 모습인데요. 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보다 좀 더 큰 걸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풀치는 사이즈가 좀 더 큰 걸로 갖고 오기 때문에, 반상자의 마흔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도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오늘도 바라조기 갖고 오고, 오랜만에 중대머깔치 갖고 왔습니다. 중대머깔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꼭 오늘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대머깔치를 경매받을 때 굉장히 좋은 걸로 봤는데요. 4분의 1상자의 한 9마리, 10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기타 자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